최근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지적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경영과 영업 관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부처와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과제별 실무 작업반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테스크포스에서는 은행권 경영 촉진과 구조 개선 등 6개 과제를 논의한 뒤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